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에서 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지금 두 식이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x와의 계수만 지금 찾아볼 거예요. 이런 문제 풀 때에는 이걸 전부 다 곱하기,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필요한 것만 찾으시면 돼요. x와의 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선 2x하고 마이너스 2y를 곱해야 xy가 되겠죠. 그래서 얘랑 먼저 곱해볼게요. 첫 번째. 그러면 2x하고 마이너스 2y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xy가 되는 것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3y하고 오른쪽에 있는 3x를 곱하면 xy가 되겠죠. 이렇게 곱하는 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.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9xy가 되는 것입니다. 더 이상 다른 거 곱해도 xy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죠. 그러면 구한 것만 계산하시면 돼요. 구한 것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3xy가 되는 것이고요.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 앞에 곱해진 이 수 있죠. 이 부호가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. 마이너스 13이 바로 계수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